1, 2, 3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드벨벳 오늘 KBS 가요 대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였다면 어떤 무대였을까요? 오늘 저희 멤버들의 개인 무대도 있고 콜라보 무대도 있고 저희 S&M 타워 가족끼리 한 무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정말 다양한 무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큰 인사하고 레드벨벳 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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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